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만 27년 일했습니다. 속속들이 검사 조직을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쏙쏙 뽑아 곁에 두고 있는 윤석열의 사람들. 검사 출신은 누굴까요?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영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윤석열의 사람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비서실장과 수석들 쫙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비서실장과 수석 중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검찰 출신이 없느냐? 아니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생활이라고는 검사밖에 사실상 한 게 없습니다. 27년 검사 생활을 거쳐서 검찰의 최고위직인 검찰총장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모든 회사, 직업마다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일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27년간 같이 일해온. 여기 보면 뭐 지금 검찰 고위직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겠죠? 평생 자기와 함께 일해본 사람. 자기가 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짜자작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검찰 출신들 누가 있을까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요. 수석, 비서실장 이런 급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 자, 팁 하나 드리죠. 일단 이 사람 당연히 들어가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시작합니다. 땅 투다 뉴스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네 사람 이름은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야?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세 사람도 두고두고 아마 이름을 들으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부터 살펴볼까요? 한동훈 장관 50세, 이시원 비서관 51세, 주진우 비서관 48세, 이원모 비서관 43세. 젊은 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 중에 자기가 친하기도 하지만 실력 잘하고 쏙쏙 뽑아온 젊은 인사들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좀 살펴보죠. 사법연수원에서 탑 실력만 갈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바로 초임으로 근무 들어간 자타공인 한동훈 장관 수사 잘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든야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처음부터 됐고 아껴서 일을 했죠. 대검 중수부 때부터 같이 일을 했고 찾아보니까 참 같이 일을 많이 했더군요. 국정용당 특검 때도 같이 일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마자 바로 3차장 검사, 특수부 검사는 3차장 검사로 시켰고 검찰총장 때는 대검 반부패 감찰부장도 시키고요. 이렇다죠. 같이 수사를 해요. 수사가 딱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니까 나가서 술 한 잔 딱 하면 한동훈 장관은 술을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서류 정리까지 맡았던 수사에서는 아주 지독했던 그래서 좀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너무 냉정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 사무실에 가면 재즈를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트 강남 출신의 엘리트 검사 그런데 검참총장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조국 수사를 도맡아 하는 바람에 좌천이 되죠. 좌천이 돼서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이런 데로 좌천이 됐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이 여기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도 엄청난 발탁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죠. 여기가니야 여기가니야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인수의 시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내가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 별로 추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다. 한동훈 장관 발표가 나고 모두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한동훈 장관 일단 그만두기로 하고 나머지 세 사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들 감찰과 인사검증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박근혜 정권 때 좌천됐을 때 같이 대구고검에서 일을 하면서 또 친해졌다고 하지요. 자, 주진우 비서관은요. 2011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일 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데요. 그 밑에서 이제 중수부 수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권이 아주 아파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내는 환경부에서 김은경 장관이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아서 문정부에 찍혀서 좌천이 돼요. 그래서 옷을 벗고 검사 옷을 벗고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별도의 팀을 꾸리면서 인사검증과 네거티브 대응을 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그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퀴즈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원모 비서관은 막내입니다. 윤석열 퀴즈의 막내 1980년생 43세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부분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를 했었고요. 수사를 잘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아킬레스로 꼽히는 원전 조기 폐쇄 월성 원전 1호기에 조기 폐쇄하려고 경제성을 조작했다라는 것 관련된 수사를 이원모 비서관이 맡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독특한 인연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섰어요. 이원모 비서관 부인 그 집안이 자생 한방병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과 중매를 서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가 이 이원모 비서관 부부와도 아주 잘 압니다.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예전에 전용기 탄내만의 논란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재산이 많죠. 400억이 넘는 재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늘 재산 1등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공약이었어요. 민정수석실 폐지가 공약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이후에 조국 수사를 담당했었던 이 사람들과 하면서 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왜? 정권이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민정수석실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인사와 정보를 틀어지고 있으면서 틀어지고 있으면서 정식으로 국정을 장관 중심의 내각 중심의 국정이 아니라 인사와 정보를 틀어진 청와대 중심의 정권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권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 강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그렇고 실제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하던 역할 중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 없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공직자들 감찰해야죠. 공직자들 제대로 부정부패 없는지 누가 암행어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검증도 해야죠. 대신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다 가져온 게 아니라 법무부에 맡겼고 법무부가 정식 내각인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을 해라라고 맡겼고 거기에 이시원 비서관이 함께 도와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강조하는 게 법치잖아요. 법치. 그래서 모든 행정 혹은 개인 관련된 거에서 법률적으로 위배된 게 없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주진우 비서관이 그 실무 역할을 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대신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하지 않는다. 정보를 틀어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 이거입니다. 이들의 총선 출마 여부가 아주 초미의 관심이에요. 특히 지역에 내려가면. 왜냐? 한바탕 바람이 불었었죠. 내년 총선에 검사 40여 명이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루머가 돌았더니 김기현 대표가 그랬죠. 두 자릿수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바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윤석열 주변, 윤해가 내에서도 나옵니다. 국회에도 윤석열 퀴즈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4년 남았고 총선 이후에 3년이나 남았는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서포트할 사람은 의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세 명. 한동훈 장관은 이미 서울 종로, 용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나오려면 그런데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에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진우 비서관은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출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혼모 비서관은 서울 출마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출마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한번 지켜보죠. 자, 여기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요. 자, 여기 비서실장 밑에 수석들이 있는데 여기 여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별동대입니다. 별동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률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살펴봤죠.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상 직속으로 일하는 물론 비서실장이 있지만 직속으로 일하는 별동대예요. 자, 나머지 별동대도 한번 살펴보죠. 왜냐? 여기에 검찰 출신이 더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통령실에 예산을 쥐고 있는 네, 살림살인 하는 사람이고요. 문꼬리죠. 부속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인사를 지금 인사를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쥐고 있는 인사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은 뭐냐면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검찰 공무원인 거예요. 구급부터 시작하든 하튼 쭉 올라가는 검찰 대신 검사와 함께 수사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가진 네,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이 세 사람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윤재순 비서관은 대검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총장 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바로 지금 거리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실로 와서 별동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또 하나 자리 국제법무비서관도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국제법무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네덜란드에 있죠?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검사를 했다고 해요. 쿠팡 부사장으로 민간기업으로 갔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국제법무비서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동대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검찰 출신인 거예요. 자, 편하니까 데리고 쓰는 거죠. 그죠? 뭐 하는 김에 살펴보죠. 여기 또 관리비서관 있죠? 관리비서관은 인제 용산 대통령실 뭐 영빈관이나 청사 관리하는 거는 김오진 관리비서관인데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때 총무비서관 지냈던 비슷한 일을 했던 인물이고요. 여기 보면 또 한 자리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 사실 국정상황실장은 보수 정권 때는 잘 두지 않았던 곳인데 만들었고 이 자리에는 한오석 국정상황실장을 앉혔는데 국정상황실이 뭐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벌어진 일들을 다 보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인데 토요일 밤 10시 넘어서 그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국정상황실로 모든 게 보고가 오면 국정상황실장이 바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명박 정부 때 선임 행정관을 지낸 적이 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김병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병준 지금 전경련 회장 대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사이죠. 그래서 한오석 실장을 김병준 회장이 여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한오석 실장에게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직부도 하는 사이겠죠 당연히. 여기 또 하나 남았네요. 의전비서관. 대통령 의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순방 갔을 때도 동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하면 여기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전 관련된 거를 총괄하는 의전비서관 김승희 비서관 최근에 승진을 해서 또 화제였는데 왜 화제였느냐. 이 의전비서관은 검사나 이쪽 출신이 아니라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인데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대학원 최고위 가정을 함께한 동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까지 갈리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여기서 논란이 있는데 어쨌건 의전비서관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함께 의전을 맡고 있고 지금 부속실이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김건희 여사 지금 부속 보좌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리하고 끝내죠.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검찰공화국인가 검찰 출신이 정말 어느 정도 많은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공화국의 근거들입니다. 명단 쫙 붙여놨어요. 볼게요. 이따 대통령실부터 보면 저희가 아까 다 짚어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클로즈업 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리로 장차관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적어놨던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찰 출신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죠. 딱 맞진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친한 충안고 후배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부문처장도 넣어놨던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이제 검찰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죠.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검찰 출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실제로 예전 정부보다 검찰 출신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감독원에는 검찰 출신이 온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검사 후배예요. 그럼 이복현은 왜 여기 갖다 놨느냐. 윤석열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이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금융감독원에는 검사 출신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저승사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복현 원장은. 그러니까 이 서민들 금융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금융사기가. 다단계 사기. 그리고 또 주식. 주가주자. 주가주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하고 하려면 검찰이 가는 게 맞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출신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거 담당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좀 논란이 되죠.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검사 출신 갖다 놓고 자기 측근에. 국정원 기획조정 실장이 검사 출신 갖다 놓고. 그러니까 주요 주요 포스트에 검사 출신 자기가 믿고 쓸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을 박아 놓은 거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이제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 검사 공화국이라고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 수만 따지고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물론 요기에는 이제 파견 검사들과 검사인데 파견해서 여러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뺐습니다. 왜 뺐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 정권에서도 다 검사들은 파견이 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검사 그만두고 진짜 대통령이 지금 거리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만 뽑아본 거예요. 이 부분 보면 한 서른 명이 좀 안 되죠. 스무 명에서 서른 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검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 정권보다는 당연히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계속해서 검찰 출신이 이제 그만 쓰십시오라는 건의를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실제로 총선 때도 검찰 출신 너무 많이 내려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요. 대통령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믿고 쓸 수 있고. 내가 써봤으니까 알고. 그래서 검찰 출신들을 쓰는 거고 본인은 실력이라고 하고. 하지만 1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선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가장 취약한 점으로 이 인사가 뽑혔다는 것. 여러모로 윤선열 대통령은 고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본인의 마음을 알아두지 못하는 억울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윤선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제가 두 편에 거쳐서 인사. 윤선열 대통령의 사람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낯선 사람들이지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나올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시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취임 2년이 됐어요.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지켜봐 주시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일관 뉴스 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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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